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의 김석한 연구원님, 아까부터 키득키득. 사실 저희보다는 훨씬 부자집에서 자라신 분이시고요. 유한타 증권의 사실상 대주주라는 설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한타 증권에 입사하실 때 그렇게 위에 부장님들이 막 긴장을 많이 하셨다고. 우리 김석한 연구원님. 하루 종일 근무 시간에 우리 삼프로TV 자료를 만들어도 아무도 누가 터치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대주주인데. 하지만 오늘은 대주주 자격으로 나오신 것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로 나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여러분께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것만큼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증시도 거의 저분이 움직이세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농담은 여기까지만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웃을 상황은 아니군요. 안 좋네요. 또 오늘. 대만은 좀 괜찮았습니까? 대만도 솔직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결국엔 금융주 중심의 상승 움직임들이 좋은 모습으로 보였고 특히 대만 내에 최대 그룹사 중에 하나의 빈그룹이 있습니다. 빈그룹이. 빈그룹 주가 자체가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신고가요? 또 하나는 베트남 내에 최대 철강업체 중에 하나가 화팟 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계속 연일 고점 부근에서 있는데 계속 올해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월초에 제가 월말 월초로 넘어가면 각국의 경제 지표와 관련한 움직임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3월 제조 PMI 지수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표도 전월 대비 또는 시장 예상을 크게 상의하는 모습으로 나왔고 특히 건설업종에 대한 PMI 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PMI는 참고로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건설 쪽 관련해서는 지난달에 한 55 정도였는데 오늘 발표한 게 한 62 이상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크게 뛰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철강이나 건설자재, 인테리어 관련한 제품 가격 상승의 이유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솔직히 오늘 중국 상해나 심천, 홍콩까지 좀 넘어와 보면 금융당국이라든지 또는 교육부 최근에 3월 이후 양해 이후에 계속해서 중국 당국에서 규제 관련한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 위축되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요. 엊그저께 에버기븐 스웨즈 운항 사태가 마무리가 됐고 그러면서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긴 했지만 중국 쪽이나 대만 쪽에서 보면 중국 쪽에서 대표적으로 코스코 해운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인천항 또는 부산항처럼 항구 자체가 또 하나의 법인이 돼서 상장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중국에서 최대 항구 중에 하나가 당산항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코 해운이나 당산항은 상한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에서는 에버그린 해운이 일단은 4%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외에 양미 해운 같은 경우도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대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테크 중심의 기업들이 많은데 IT나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은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대만 지수 자체는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운주 올라간 건 컨테이너 운임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운임 가격 인상 요인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제가 뒤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을 해드릴 건데 이게 좀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도 상당히 올라오고 있고 백신 보급, 생산 및 보급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좀 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2월 산업 생산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도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역대급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한 부분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글로벌 교역, 물동량이라든지 물동량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들이 잘 나오면 주가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괜찮은 것 같으면 그런 지수들이 잘 나옵니까? 뭐 상호 연관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게 선행성을 띠느냐 안 띠느냐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지표들은 좀 선행성을 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이 그렇게 괜찮게 나오면 대체로 주가는 가는 방향이 위쪽 방향인 경우가 많더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내를 좀 봐야 되는데 국내는 좀 어제와는 상당히 좀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즈가 1% 넘게 상승을 하긴 했지만 수급적으로는 외국이나 기관이 이제 양매수 하긴 했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규모 기상. 그런데 다만 이제 현물이나 선물 프로그램 모두 이제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물도 팔았고 선물도 팔았고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나온 것도 다 순매도 우위의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현물 쪽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00억 3,500억 매도했고 코스닥에서도 역시 뭐 750억 580억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선물이나 프로그램에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제가 제 생각에는 뭐 지수는 크게 이제 낙폭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어제 좀 오른 부분에 대한 이제 발락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다만 기업별로 또는 업종별로 좀 차별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오늘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한 천억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서비스업종도 한 400억 넘게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KB금융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의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특히 KB금융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달 전쯤에 최근에 박스권 움직임에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외국인 또는 기관의 수급 움직임을 잘 살펴보면서 접근해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한지주가 지난해 6월 이후에 지금 최고가. 그러니까 지금 금융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3월 월간 누적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금융지에 적극적인 매수의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요. 서비스업종에서는 NC소프트가 2월 20일 이후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주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 3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NC소프트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400억 넘게 샀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 말씀드렸던 그 고점 대비했을 때 20% 조정 후에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한 3%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카카오에 대해서 좀 파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파는 동안에 지금 계속 플랫한 박스권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400억 가까이 숨어서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카카오의 최근 박스권 상단 고점이 거의 52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엊그저께 액면 분할 이슈도 있고 올해 여러 자유회사들이 계열사들이 상장하는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연 고점 돌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50만 원이죠? 네? 지금 50만 원이죠? 네. 일단 5대1 액면 분할을 하니까 뭐 여기서 하더라도 한 10만 원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전기전자 쪽에는 3천억 넘게 팔았습니다. 역시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왜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게요. 그 반대로 이제 개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그걸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삼성전자는 외국인들로는 1,300억 기관들이 1,000억 넘게 팔았고요. 반면에 개인들이 2,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연초 이후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만 무려 16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아, 올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 통신 쪽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건설 쪽에서는 최근에 계속 서울 도심권, 도심권 재개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뿐만이 아니라 시멘트, 그쪽 건설 관련한 밸류체인, 시멘트라든지 건축자재, 인테리어 이런 쪽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월요일에도 제가 시멘트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신양의가 오늘 13%나 올랐고요. 한일 시멘트가 9%, 한일 현대 시멘트가 6% 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시멘트 주도 이렇게 크게 많이 올라갈 수도 있군요. 이런 특히 이제... 파셨잖아요. 와, 정말 정품을 파시면 난란이 아닙니다. 오늘 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자재 쪽이거든요.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주방에 들어가는 환풍기나 후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하츠라든지 산목의 스폰 같은 경우도 10% 넘게 올랐고요. NX 가구 이런 업체들도 6%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츠가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H-A-A-T-Z인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회사예요? 네. 어떻게 수입 주방이라고 해서 사기당했어요? 느낌이 약간 독일 느낌 아니에요? 이름은 부쳐가... 그만큼 잘 만든죠. 그만큼 잘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츠가 우리나라 회사구나. 그리고 최근에 통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러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올해 가장 1분기에 핫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한 그런 것들이 없고 지금 또 개별단으로 감액하게 되면 SKT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이슈 이런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KT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가 이제 오늘 끝났기 때문에 월별로 각 수급 주체별로 좀 어떠한 매수 흐름을 좀 보였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솔직히 1월달은 거의 성장주 판이었어요. 보시다시피 기관도 마찬가지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슈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우주탐사와 관련한 ETF를 런칭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런칭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플로우를 좀 보시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쪽에 좀 있다가 2월달은 좀 반반이었어요. 보시다시피 포스코도 좀 이제 순매수 상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SO1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쪽에 좀 순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고 3월달 들어서는 약간 성격이 완전히 좀 변합니다. ETF 중심의 플레이를 좀 하다가 여기에서 현대제철, GS건설, KT, 두산이프라코, 아모레퍼시픽 이런 내수 경기 방어주로 완전히 성격이 좀 바뀝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보면 1월달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3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면 네이버, 카카오, LG화학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약간씩 월별로 가면서 성격이 좀 바뀝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SK텔레콤이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순매수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수매수 상에서 이탈하면서 여기에 자리를 틀고 간 게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와 같은 은행주들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삼성화재까지 들어오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완벽하게 좀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그러니까 가치주 내지는 금리 인상 수혜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플레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다. 그럼 개인들은 어땠느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리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한 16조 원 가까이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하실 건 뭐냐면 1월달에 10조 원 넘게 샀다가 2월달에는 3조, 3월달에 지금 2조으로 쭉쭉 떨어졌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의 거래대금도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밑에 있는 기업들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시청사항이 그리고 약간 좀 성장 모멘텀, 성장주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매수를 보였다. 이게 보면 이제 스타일의 큰 차이가 분명히 수급주체 간에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좀 정리를 해보면 기관들이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들이 한 28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연기금이 그중에 한 60% 정도가 됩니다. 16조 원 정도 매도를 했고. 아마 지금 국민연금 수탁위원회나 운영위원회 그쪽에서도 국내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튼 논의는 4월 달에 계속 이어간다라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한 8조 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순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인들은 37조 원, 그중에 16조 원 절반 가까이가 삼성전자 한 종목에 몰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도 조금 그래도 팔는 매도세가 줄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속한 거지? 왜 기관 외국인 개인이 산 순매수 상위 10종목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순매수 상위에? 네. 순매수 상위 10종목씩 각각 있잖아요. 그럼 보면 내가 대충 기관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개인과 성향이 비슷하거나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한 종목이 없어요. 단 한 종목도. 제가 이제 상위 10개만 뽑아놔서 그런 거고요. 상위 한 20개 이렇게 가면 아마 있을 겁니다. 난 수급 주체에 따로 쓰레기 이런 걸 물어놔야 될 거 같아요. 수급 주체 개인 기관 외인 말고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 같은 놈. 종목을 고르는 기준이 뭐예요? 정 프로님한테. 저요? 일단.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정 프로님이 종목을 고르는 기준. 몇몇 개가 기준이 좀 전 입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좀 가거든요. 폭등조의 조건. 누군가가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샀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아 지인이 물린 종목? 지인이 크게 물린. 그냥 물린 건 아니고 크게 물린.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걔는 50% 손해를 봤으면. 그건 지인을 위해서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차트를 보지 않겠습니까? 차트상에. 이게 시간을 들여서 얘기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는데. 차트상에서. 이건 이제 누가 알려주신 거예요. 한 번 높은 산을 그립니다. 그리고 쭉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지부지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다 하다 하다가 얘가 200일 손이라고 그랬나? 그거랑 만나는 적이 있어요. 그 만날 때 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가 모여서. 하늘이 감동하여. 하늘이 주가가 오른다. 여러분. 지금 귀 웃으시는 겁니까? 여러분이라고 뭐 크게 저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여튼 뭐 중요하지는 않은 얘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쿼터, 그러니까 1분기에 주체별 수급 분석을 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2분기 들어가는 4월에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되느냐. 지금 제가 뭐 수급 쪽으로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돌아서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준비한 자료를 보면 제가 지금 지난해 이후부터의 주가 움직임과 그리고 외국인 월별 순매수 금액을 비교한 표인데. 한 3번 정도,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난해 한 2분기 정도에 지수가 1분기에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급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박스콘 보이고 거기에서 또 한번 점핑을 하는 시점부터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5, 6, 7로 가면서 순매도 강도 자체가 감소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부분.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지수 상승과 괴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역시 개인의 순매수도 상당히 지수 버팀목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지수가 좀 더 크리티컬한 모습을 보인 데 있어서는 외국인의 한 방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후에 8월 달에 좀 큰 폭의 조종 이후에 9월, 10월로 넘어가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때 이후에 박스콘을 강하게 돌파하게 된 계기가 바로 백신 보급과 함께. 백신이 11월 달부터 막 나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그 11월에만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때 이제 2,700에서 3,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방금 정프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주요 이평선들과 만나면 그러니까 에너지가 응집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코스피에서도 나타났었고요. 에너지 응집이 있어. 나타났었고요. 그래서 저는 4월에 만약에 앞선 두 차례에서 보였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순매수 움직임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면 지금 갇혀있는 이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하나는 4월 들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내일 발표되는 수출 지표도 잘 나올 거예요. 이미 1월부터 3월 1일부터 20일까지 나왔던 지표도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1분기 어닝 시즌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익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 1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잘 나올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흔히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가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ETF 만들자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ETF? 에너지 모인 친구들만 쭉 횡보하는 친구들 한번 모아서 그네들만 사자. 그걸 정 프로님이 사시면 기껏 횡보해놓고 에너지 모여놓고 떨어지는 거고 친구 물린 거 사면 기껏 물렸는데 또 떨어지는 거고 제발 좀 네 여러분 그런 ETF는 없습니다. 인더스를 사시라니까요.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자 그리고 우주 어제 런칭한 거죠? 네 어제 런칭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상방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하방으로 가면 꽤 위험할 것 같다. 조종폭이 은근히 또 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아크 전에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네. 방금 4월달. 4월달 이어서 말씀하신 거고. 아크 X죠 이제? 아크 얘기해야죠. 1월 초에 1월 13일 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가 우주 탐사와 관련한 ETF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게 어제 공식적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주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보면 20달러 대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크게 투자하는 부분은 4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궤도 산업 그리고 지구 밖 궤도 산업 그리고 지구 내에 중궤도 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한 전후방 산업에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발표가 됐거든요. 자료 화면으로 보시면. 글씨가 작긴 합니다. 좀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작나요? 아무래도 작은 화면으로 보시면. 그렇군요. 제가 탑10만 가져오려다가 다 가져왔는데 38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업 탑10만 좀 말씀드리면 이 중에 트림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좀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크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 중에 3D 프린팅 ETF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나머지 것들은 쭉 보시면 아실 거고 아마 보잉이나 에어버스나 로키드마틴이나 이런 굵직굵직한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ETF인데 ETF를 살 수도 있군요. 아 그래요? 본인들 ETF를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쁜 마음은 없는데요. 제가 그냥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ETF인데 그렇게 ETF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국 기업들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면 JD.com이 다섯 번째로 높은 비중이에요. 거의 한 5% 가까이 높은 비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메이탄 이런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좀 특이하게도 넷플릭스도 들어가 있고요.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도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우주 나갔을 때 볼 거 없을까 봐 산 거예요? 무슨 의미가? 일단은 뭐 그런 컨텐츠 관련해서 들어간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좀... 모든 액티브 ETF가 다 이래요. 아 그래요? 본인 맘대로 담는 내일은 믿고 따라와 ETF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언제 무슨 종목을 빼고 담을지조차도 사실은 운용자 자기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한 시간 후에 무슨 기분 들지. 하여튼 당신만 믿고 갈게니까 묻지마 투자의 전형이 이거예요. 주식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뭘 공부하고 투자하는 겁니까? 이런 게? 그렇죠. 뭘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운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공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런 투자는 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위험해서가 아니라 성공을 해도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한 번 실패하면 끝나는 거라서 제가 펀덕교 종사자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만 제가 딜리버리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내 서학개미 중에 아크이노베이션 ETF를 가지고 계신 분이 꽤 많아요. 지금 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실제 아크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산 규모도 거의 24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제가 여기에서 헤드라인을 착각하지 말아야 한 한 가지가 뭐냐면 아크인베스먼트가 정말 운용을 잘 하느냐. 방금 2프로께서 의문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런데 펀드 자체는 상당히 오래전에 출시가 된 것들이에요. 보시면 제가 여기서 관과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장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차세대 인터넷이나 자동화 로봇 파괴자 혁신 이것도 전부 다 2014년에 런칭한 거예요. 유전공학량 이런 것들. 그러면 시기상으로는 벌써 5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죠.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의 상승률만 보면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이게 런칭한 게 벌써 4, 5년 이상 된 장기 ETF들이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펀드 자체는 펀드의 기본적인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게 원리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베이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이게 613%라는 게 2014년부터 계산해서. 네, 맞습니다. 지금 상장일 첫날 종가 대비 현재가가 얼마만큼 올랐나 이걸 보여드린 거고요. 그 옆에는 52주 신고가와 52주 고가, 52주 저가를 말씀드린 건데 보면 최근 1년 사이에 솔직히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1년 사이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국내에서도 관련 국내 기업들이 여기에 편입된 기업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연관되어 있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올 연초에 좀 핫하게 움직였던 그런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는 최근에 백신 접종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금 스피디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막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각 국의 인구 대비했을 때 최소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받은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60% 정도가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28% 정도가 되는데. 지난 주말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4월 19일까지 미국 성인의 90%를 백신 접종받게 할 거고. 최소 1회 한 번. 그리고 5월 1일까지는 100% 달성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프라 관련한 투자 부양안을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전반적으로 컨택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여행 레저 쪽 쪽이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금 미국 공항 자체도 보면 지난해와 달리 상당히 활발한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예약 수준을 보면 2019년 대비 한 90%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컨택, 여행 레저라든지 미디어 컨텐츠, 화장품, 게임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항공주들도 보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을 합병한다는 이런 이슈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개별 기업단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이고 올해 계속해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작년 기조 효과까지 기대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기대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아닌데 200일 선은 영업일 기준으로 200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200일이에요? 영업일입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200일입니다. 10달이에요? 10달? 보통 국내에서는 1년짜라고 보죠. 대충 그렇죠. 10달. 한 달에 한 20일쯤 될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업일만 하면. 1년은 좀 안 되는 거죠? 12달은 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200일 선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 계시면 이번 기회에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뭔지를 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10달이라는 걸 아는 순간 저희 투자 원칙은 또 바뀌는걸요? 10달 동안 잘 품고 있으면 우주의 기가 더... 저는 그게 10달인지는 오늘 알았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유한터치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자동차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